예주야 큰일났어 큰일났어 왜? 봐봐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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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뭐라고 써있냐면 킥톡 계정이 제거되었습니다 제거가 뭔데? 삭제됐다고 30일 동안 비활성화된 후 틱톡 서버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없어진다는거야? 예주 아이디가 삭제됐어 아 여기 거의 30만명 정도 있었는데 팔로우 어떡하냐 우리 이제 촬영 못하네 안녕 촬영아 이게 못맞는데 어떡하냐 예주야 우리 아이디 찾아야 되지 않겠어? 찾아야돼 그치? 아빠가 아이디를 찾으려고 응 도움이 필요하신 거라고 했거든? 응 이거 한번 눌러보자 이게 How can we help you? 뭐 뭘 할 수 있는거야 이거? 줘봐 뭐라고 할 수 있는거야?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이렇게 쓰면 이거 뭐야? 아빠 보니까 대충 봤을 때 이거 마이 아카운트 이거 이거 같아 이거 유튜브로 좀 찾아봤더니 이쪽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어 마이 아카운트 워즈 리무브 인 에럴 오 오 오 오 마이 갓 아빠가 지금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거더라고 네 그래서 누르기 눌러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응 신청을 아빠가 해놨어 응 유튜브를 보고 신청을 해놨고 응 우리 만약에 아이디 이거 재고 아이디가 삭제가 돼서 복구를 못하면은 왜 아이디 새로 만들어야 될까? 응 맞아 맞아 아이디 새로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래도 한 30만명 정도 있었는데 아깝다 아이디 응 뭐가 30만명 예주 팬이 30만명 있었다니까 그게 오 그래? 응 우리 응 아이디로 새로 만들면 어떤 아이디로 만드는게 좋을까? 응 음 예콩이 아이디? 예콩이로 예콩이로 다시? 응 뭐가 좋을까? 그냥 다시 예콩이로 만들까? 아니 그럼 뭐 좋은거 생각나는 여우의 서해주 응 여우의 서해주 영웅의 서해주 여우 아 여우의 서해주 응 그럼 첫번째 여우의 서해주 두 번째는 백호의 서해주 백호의 서해주 세 번째는 예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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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는 귀염둥이의 서해주 아니 귀염둥이의 예콩이 귀염둥이의 예콩이 예 이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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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설이와 예콩이 어때 그래 그러면은 유튜브에다가 커뮤니티에다 올려갖고 어떤 아이디가 좋은지 한번 물어볼게 사람들한테 어때? 그거 추천받아서 우리 틱톡 아이디 하나 더 만들까? 그래 고객센터에다가 문의 한번 넣어놨으니까 답변 한번 오는거 기다려보자 알겠지? 알았어 내가 내가 사인해줄게 사람으로 사람으로 왜 이렇게 찡찡대 너 왜 그러는거에요? 우리 오늘 예설이가 이렇게 찡찡대냐면요 제가 오늘 주사를 양쪽에다가 이게 또 맞았어요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았어요 네 주사가 열이 나는 주사래요 그래서 우 ή 우앙 그래서 괴물 소리를 내고 있어요 주사 짜고 그래서 예설이 어디 아이아야 했어? 어디 아이아야? 거기 아이아야 있어? 거기 아이아야키? ت 저기 여기 아니야? 여기 두사 맞았잖아 여기 막 수사 수사 여기도 거기 아이야야 已 Giant 아빠 또 가야지 꼭 찾아 줬으면 좋겠다 찾아라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꼭 죽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꼭 거기 고개센터에다가 문의 넣고 유튜브 보고 찾아서 한번 해볼게 알겠지? 기미노 다리내넷 띠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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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